KBS E-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030 세대 중심으로 해서 투자 열풍 매우 뜨겁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 요즘 정말로 옛날과 다르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 그리고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이 좀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2030 젊은 세대, MG세대라고도 하죠. 이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 할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영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네. 그런 것 같죠? 한 1년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임혜정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임혜정 씨가 임혜정 씨가 지금 20대신가? 저 30대죠. 30대예요. 제가 오늘 MG세대를 대표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물어볼 게 엄청 많다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본이 아니죠? 손을 쓰신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 적어왔어요.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상담 좀 해보려고요. A4를 두 바닥 적어오셨어요. 청취자분들. 이분이 프린터가 없나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먼저 김현준 대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먼저 김현준 대표를 흔히 대한민국의 2세대 가치투자자 이렇게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이게 1세대 가치투자자는 뭐고 2세대 가치투자자는 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본인이 왜 2세대 가치투자자 이게 뭐냐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젊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로 가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치투자라고 하는 게 전파되어 들어온 게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가지고 와서 펀드를 만들고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굴리고 좀 가치투자를 알리신 분들을 1세대라고 하고요. 이 1세대는 현재 이제 L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 A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그다음에 V자산운용의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을 1세대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회사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공채로 뽑은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때 공채 1, 2기 정도로 들어갔던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는 나이가 좀 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이 되고요. 저도 그랬듯이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만든다든지 자기의 펀드를 굴린다든지 하는 좀 전면에 나서게 되니까 그분들을 통칭해서 2세대 가치투자자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 좀 미디어에 나오게 돼서 2세대 가치투자자 중에 김현준을 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투자를 전해서 옵니까? 아니면 혼칠해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비디오 나가는 건가요? 오늘?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요. 투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장이고요. 저도 아직까지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투자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젊은 펀드 매니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정 씨는 투자를 하십니까? 사실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주식 투자를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제가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이 돈이 다 잃을까 봐 잘못 투자해서 잃을까 봐 겁이 나서 투자하는 게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이 리스크부터가 무서워요. 이 돈 받기도 전에 하이 리스크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래서 요즘에 근데 제가 30대 접어들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부동산도 가져야 되고 막 이러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재테크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겁이 많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투자를 이제 젊은 나이에 시작한다 또는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일부 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돈을 그냥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욕심. 난 좀 빨리 벌어야 되겠어. 내가 20대에 한 10억을 모아야 되겠어. 30대에는 한 100억을 모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겁이 많아요. 저는 쫄보라는 표현을 써요. 쫄보 투자자다.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소중한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집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아니면 아예 안 해버려.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주식은 안 사면 안 잃어요. 당연하죠. 안 사면 안 잃어요. 그런데 주식을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맛을 들이면 안 사지 못해. 예수금이 있으면 월급이 들어오면 이게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 그 불안함.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나만 돈 못 벌고 있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애매모호한 주식도 사고 이것저것 투자 건수 들리는 데마다 귀가 폴럭폴럭 해가지고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다는 것부터가 아주 출발이 좋은 단계고 또 하나는 이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요. 돈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저축을 해놓으니까 돈이 안 불려지잖아요. 이거 좀 불려야 되는데 나 부자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펀드? 제가 이제 이거는 펀드는 조금 더 위험성이 낮은 건가요?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것보다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죠. 그런데 펀드라고 해가지고 예금 적금처럼 채권처럼 안전하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펀드도 변동성이 똑같이 있고 돈을 잃을 수 있고. 원금 까먹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영어로 돼 있고 뭔가 세련돼 보여. 그래서 저거는 은행에서 또 다 팔 때 원금 잃는다는 얘기 그렇게 자세히 안 해주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들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맡겨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내 계좌에 요새는 또 이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펀드가 얼마 단위로 움직였는지 매일 매초 매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날려먹는 거랑 사실은 마음이 조급해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젊었을 때 저는 주식을 이제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자 취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정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이해 충돌의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좀 혜정 씨가 말한 대로 겁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그리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공을 넣어두면 이게 막 조바심이 나서 어디든 투자해야 되고 타야 되고 이런 일종의 도박적인 성격도 합법적인 도박이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제형저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분 젊으셔서 그런 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야. 재산형성저축이라고 있었어요. 단어만 들어봤어요. 이율 높은 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사실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제형저축이 이자가 한 10%, 15%만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당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기 위해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해서 은행에서 고금리로다가 이자를 돌려주고 또 그거로다가 기업들은 높은 이자로 빌려가 대출해 나가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 뭔가를. 이게 사실 선순환인데 요즘은 사실 워낙 이지머니 이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투자로 해서 돈을 벌. 그거밖에 돈을 벌 수가 없다. 저축해서는 돈 벌 수 없다는 얘기 당연히 나왔잖아요. 젊었을 때 일단 주식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뒤늦게 실패하는 것보다는 젊을 때 실패해가지고 차라리 이를 때 읽더라도 내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나는 주식이 안 맞아 하는 거를 돈이 작을 때 경험하는 게 좋아요. 제가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의 전반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 하면 은퇴하실 나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업에 따라서는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소득을 발생시켜서 노후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분석을 안 하고 얼토당토 않은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했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평생 돈이 들어온다더라. 또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서 이 치킨집을 차리면 1억만 내면 한 달에 500씩은 들어온다더라. 하고 평생 모았던 돈 플러스 퇴직금 몇 억을 탁 넣고는 그 돈이 1, 2년 내에 순삭돼 버리는. 그렇게 되면 인생을 복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도 저는 어릴 때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다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봐야 되겠다.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아까 단어 숫자 썼을 때 놀라실 수도 있는데 20대에 10억, 30대에 100억, 나는 40대에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 말하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아주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바에는 이 친구들을 저축이나 하게 하고 정말 본업을 열심히 매진하게 해서 훌륭한 직업인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요새는 들 정도로 약간 반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고정권념처럼 딱 박혀있는 것 같아. 고금리는 악이고 저금리가 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빨리 내려야 돼. 이런 상황이 매우 나쁜 거야. 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제가 경제쇼를 진행하면서도 이게 맞느냐. 옛날에 정말 열심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다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서 그 이자로다가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불리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낮은 이자로다가 싸게 뭔가를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방 한탕으로다가 해서 다 날리든 아까 말씀하신 화이어족이 되는 이게 맞는 건지 고금리가 악이고 저금리가 선이냐. 이 부분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세상은 저금리가 누가 그걸 조장을 했든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금리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분위기처럼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좀 젊은 세대 투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저보고 이제 꼰대라고 또 말이 욕할 테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저는 이불 그만 좀 다물고 혜정 씨가 좀 궁금한 거 젊은 아니 그러니까 20대 때 투자를 좀 해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0대 때는 시드머니가 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하려면 돈을 뭐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30대가 됐으면 저처럼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고정 수입이 있는데 20대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르게 투자를 시작하면 좀 좋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뭐 영끌, 비투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큰일 날 말씀이고요. 저도 욕먹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한 주를 사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비싼 주식 황제주다. 100만 원 주당 단가가 100만 원이 넘어 황제주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나를 사는데 또는 수천 원, 수만 원짜리 주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정말 많아서 1억 10억을 샀다고 해보세요. 1억 10억을 샀다고 해서 그 회사의 오너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내가 삼성전자 지분 10억 갖고 있으니까 이재용 회장이랑 독대하게 해 주쇼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만나죠. 한 제 생각에는 조 단위는 사야지 만날 수 있을걸요? 100억도 못 만날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억을 사냐? 100만 원을 사냐?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뭘 만들지? 어떻게 팔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금리에는 삼성전자가 좋을까? 저금리에 좋을까? 이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내가 그 주식을 많이 사냐 적게 사냐와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혜정 씨가 말씀하신 게 30대는 돈이 좀 있으니까 할 수 있고 20대는 없으니까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영끌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조금 어린 나이에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경제관념을 일으키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라는 차원이지 그거를 20대 때부터 돈을 많이 법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은 종잣돈이 필요하지가 않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물건에 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복비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만 해도 수백, 수천 금액 나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주식은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은 투자 상품이죠. 좀 여윳돈으로 해라 그러면 그쵸? 모든 투자에 당연히 다 여윳돈이 기본이지. 근데 그러면 너무 시드가 작아지니까 욕심이 난다고요. 그 돈을 잡고 내 보태 혜정 씨나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겁이 많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내재한 그 마음을 풀어 해치는 순간 큰일 나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찌드가 작으니까 빨리 불려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이제 금액 단위, 시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초심자는 너무너무 위험해지고요. 그거는 10년, 20년 공부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20대, 30대 초반부터 주식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는 돼야 이 여유자금이 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2배 되면 2억, 4억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100만 원, 천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10배를 불릴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어린 시절에서는 꼭 내가 돈을, 큰 돈을 만져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주식 공부라고 했는데 주식 공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수험서 같은 게 따로 있나? 수험서도 있죠.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영학과 교과서도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거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은 요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자님 입고 계신 옷, 그 브랜드 상장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찍고 있는 카메라, 당연히 상장회사일 거고요. 그다음에 KBS는 상장 법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SBS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주식회사거든요. 이 주식회사가 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돈을 낼게, 나는 조금만 낼게, 너는 근데 이런 능력이 있지? 그 능력을 좀 돈으로 환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어서 하는 그게 이 주식회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생산을 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고 그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돈이 들어간 걸 가지고 기업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돈의 흐름들을 공부해보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 사회생활, 경제관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어떤 기업들이 향후에 매출액과 이익을 많이 내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사실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라는 것이 주식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까? 공부를 안 하면 성공할 확률이 없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옷을 만드는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이 옷을 사면 그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아는 게 내 이 주식 투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건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이익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기업이 돈을 많이 남겨 먹으면 그 회사의 주가는 그만큼 똑같이 올라갑니다. 2배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2배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왜 하냐? 주가가 오를 기업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을 찾으면 되는데 말이 쉽지. 재무제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좀 좁혀보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려고 하면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만들죠. TV도 만들죠. 냉장고, 디스플레이, 디램, 랜드 뭐 가지가지 만드니까 대체 나는 이게 뭐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좁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하나 창업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카페보다 이 카페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여기는 커피가 맛있어. 맛있는데 좀 저렴해. 아니면 뭔가 쿠폰을 많이 줘. 아니면 입지가 좋아서 내가 회사 가다 말고 횡단보도 안 건너고 하나 살 수가 있게 돼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카페가 A 카페가 B 카페보다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A 카페가 B 카페보다 얼마나 좋냐 두 배 좋냐 세 배 좋냐라고 하는 거는 A 카페가 돈을 남기냐 얼만큼 남기냐 이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직장 때려치고 그냥 카페나 하나 할래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살거든요. 많이 듣죠. 그 카페 사장님들이 보면은 진짜 뚜껑 열릴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딱 은퇴하고 카페를 차리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입지가 어디? 그럼 거기는 권리금이 얼마지? 보증금 얼마 내지? 테이블이 10개 있는데 한 테이블당 2명씩 앉는다고 치자. 그러면 카페 하나에 커피 하나에 5천원이라고 치자. 그럼 2명씩 앉았어. 만 원. 10개 테이블? 10만 원. 이게 하루에 한 3바퀴 돌아갈까? 그럼 3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900만 원. 그럼 원두값은 한 400만 원 정도 나가겠네? 그럼 500만 원 남고. 임차로 200만 원 했으니까 나한테 300만 원 남겠네?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이 남겠네? 이 3,600만 원이 남는 카페를 얼마의 권리금 주고 사고 싶냐? 예를 들어서 그 카페의 권리금이 3,600밖에 안 한대요. 1년에 3,600이 남는데. 그럼 1년만 하면 나오네? 1년만 하면 회수하는 거죠. 100% 수익률이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그러면 봅시다. 그런데 그 권리금이 3,600이 아니라 3억 6천이래요. 그러면 10년 동안 장사해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10%의 수익률이라는 거거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고민이 되죠? 뭐랑 비교하고 계시죠? 지금 머릿속에서. 3,600만 원이랑 3억 6천. 그럼 10%인데 고민하는 건 아마 예금이나 비교하고 있을걸요? 머릿속에서. 그냥 예금만 넣어놔도 안전하게 3, 4% 떨어지는데 이게 내가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또는 옆에 수벅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10%면 안전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커피만 만드는 회사도 상장이 돼 있고요. 스타벅스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커피는 잘 알아. 그럼 스타벅스 회사를 투자할 거냐? 예금에 넣을 거냐? 내가 카페를 차릴 거냐를 비교하면서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대를 나와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가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스타벅스를 분석하나 삼성전자, SK하니스를 분석하나 똑같이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살려고 할 때 그 회사가 얘네가 테이블이 10개인데 한 테이블당 2명이 앉을 거고 거기에 5천 원씩 구매를 하겠지? 그중에서 임차료는 얼마나 가겠지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보통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안 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부.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거나 내 몸 가지고 내가 창업하는 거나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 친구가 옆에서 제가 혜정 씨한테 제가 카페를 차릴 건데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면 뭘 물어볼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매출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볼 거죠. 그럼 제가 그랬어요. 매출 1억 나와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그러면 1억 나온다고요? 매출이 1억이야. 순이익이 그런가요? 그렇죠. 순이익도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럼 순이익 천만 원 나와요.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순이익이 천만 원 나온다? 그럼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얼마에 투자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얼마에 투자하냐가 주가예요. 근데 봐봐요. 내가 지금 투자해달라고 하잖아요. 커피숍을 한다고. 그럴 때는 매출 얼마예요? 매출만 많이 나오면 뭐해? 이익률 얼마예요? 실제로 남는 거 얼마야? 어? 그래 남았어? 근데 옆에 경쟁 회사 안 들어와요?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정도면 투자하고 이 정도면 투자 안 해. 분명히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죠? 그리고 그거를 주가랑 비교를 했죠? 근데 주식을 살 때는 그렇게 안 해. 맞아요. 그냥 이게 좋다더라 하면은 어? 나도 한번 사볼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차리잖아요. 여의도에. 회장 씨한테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투자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회수하기가 쉽나요? 어렵지. 어렵지. 그냥 물리는 거예요. 꽉 물리는 거예요. 그냥 저 맨날 와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내 지분 내놔. 그냥 본전이라도 좋으니까 좀 돌려줘. 해도 나는 몰라. 나 이미 돈 받았으니까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상장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샀다가 아니면 팔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니면 손절하고 팔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니까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을 잃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분석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석을 안 하고 단기 투자를 하고 점점점 그 가랑비에 오쩌듯이 손실 금액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접할 수 있는 좋아하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부터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그게 방법이겠네요. 그게 제가 하는 방법. 저는 반도체를 잘 몰라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간 휴대폰을 쓰지만 어떤 반도체가 좋은지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좋은지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좋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를 안 해. 근데 예를 들면 제 취미가 골프라고 쳐보면 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자. 치러 갔는데 어? 골프전도 있고 카카오 골프도 있고 SG 골프도 있고 어? 그중에 나는 어? 이게 좋은데? 그러면 나만 좋은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 혜정씨 골프 쳐요? 어? 골프전 좋아해요? 카카오 골프 좋아해요? 어? 나돈데? 하면서 아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주식 투자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야의 회사들도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쓰는 서비스 많이 쓰는 어떤 기업의 제품이 너도 쓰고 내 주변에들 많이 쓰면 그 주식을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그렇죠. 정답이라 이거죠? 그게 시작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얘기 들어보면서 사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만 거기서 다들 이제 뭐 그 카카오톡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톡 이렇게 전국민이 다 쓰는데 이 매출이 어쨌든 카카오톡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주식에 대한 주가가 한 끗듯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진의 리스크도 있었고 경영진이 워낙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요즘 ESG 경영 이런 것도 워낙 화두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입에 자꾸 구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꼭 이렇게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 사용하는 그 기업이나 그런 회사의 주가가 꼭 그렇게 주가가 좋아지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작.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업종의 분석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시작이다. 그러면 카카오의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카카오가 5천만 국민이 다 쓰는데 이거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인데 왜 주가 안 올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카카오 5천만이 다 쓰잖아요. 더 쓸 사람 있어요? 없지. 없죠. 다 쓰죠.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다시 카페를 제가 차렸습니다. 장사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혜정 씨는 돈을 벌었어요. 그다음에 기자님도 혜정 씨 돈 번 걸 보고 김 대표 나도 그 카페에 투자하고 싶네. 이렇게 왔어요. 화랑해요. 상황이야.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데가 없네. 주문을 하면 밀리고 사람들이 짜증나서 이제 땅 가게로 가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장성. 그렇죠.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카카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 아는데 주식은 더 좋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항상. 그런데 더 좋아질 여력이 메신저만 보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성장을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더라도 못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카페를 차렸는데 천만 원씩 남는데 그거를 천만 원에는 사지만 1억에는 고민한다고 하셨거든요. 10억이면. 1년에 천만 원밖에 안 남는 가게를 10억에 살 거예요? 아니죠. 그럼 1%밖에 안 남잖아요. 100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회수하려면 원금을. 아니 지금 금리가 파킹 통장에 넣으면 3%가 나오는데 1%짜리 불확실한 카페에다. 왜 투자해? 그게 기업하고 주식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장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언택트라고 해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보다 카카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일 것인데 주가는 떨어진 거죠. 왜냐? 그때는 잘 됐지만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됐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시작이 내가 잘 아는 기업인가? 내가 이걸 좀 얘기를 들으면 계산도 되고 분석도 좀 되나? 이게 시작이고요. 그다음은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 될 건가? 아니면 여기가 끝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까지보다 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후한 값을 쳐주고 있느냐?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저평가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는 성장성이 되게 큰데 경영진의 문제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저평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 가격하고 가치의 차이 이것도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따져보더라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더 이상 개척할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매출에 비해서 순이익에 비해서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요. 삼성전자는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과점이라서 커지기 어렵죠. 그런데 반도체의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지금 시계 차고 있는데 이 시계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카메라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저 바깥에 스튜디오 바깥에 있는 컴퓨터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반도체의 시장 규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독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는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 왜 떨어지냐. 삼성전자가 현재는 반도체가 쭉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열심히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놨더니 아무도 비싼 가격이 안 사가고 옛날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만 사가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되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반도체가 이렇게 적자를 나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걸 많이 생산하고 싶겠어요? 생산 안 하고 싶겠어요. 생산 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 생산하지 마. 우리 휴대폰이나 하고 TV나 하고 있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점점 커져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삼성전자야 반도체 좀 만들어줘. 우리 너무 필요해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요 초과의 시장. 공급 부족의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때 가서는 배짱 튕깁니다. 그래 하나 만들어줄까? 그런데 이 가격에는 못 팔아. 옛날처럼 비싼 가격에 되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또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 더 높은 주가에 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계속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내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좋아하는 제품, 서비스에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해봐라 했는데 나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공부하기도 너무 귀찮고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우량주라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성장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인 거지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그냥 나는 덮어놓고 삼성전자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통계를 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우량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매출액, 자산규모, 시가총액의 큰 기업 순서대로 쭉 1위부터 10위, 20위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고 한 5년, 10년마다 그 순서를 보잖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 바뀝니다. 옛날에 1등이었던 기업이 지금 순위 안에 없는 기업들이 많고요. 지금 순위 안에 있는 기업들은 옛날에 있지도 않은 기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전쯤에 1등인 기업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1위, 전세계 거의 조선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 시가총액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20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1위부터 10위 중에 나라비를 세워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고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보면 전기차죠, 바이오의약품이죠, 모바일 메신저죠. 15년 전 없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우량주라고 해서 지금 1, 2등 하는 회사라고 해서 이거 덮어놓고 오래 기다리면 돈이 무조건 되겠지? 안 잃겠지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오해이자 선입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나 어떡해? 나 공부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있는 것이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가 뭐예요? ETF라고 하는 건데 인덱스 펀드는 지수 펀드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지수 대표적인 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지수 이런 지수는 그 나라 또는 그 산업을 평균해서 그 산업의 규모나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돈을 벌고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앞으로도 부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가 향후 10년 후에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걸로 채워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규모는 더 커지겠지라고 믿는 분들은 굳이 우량주 하나를 찍을 필요가 없이 그 전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그건 가입하는 거고요. 그 펀드를 HTS나 MTS에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놈이 ETF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놓으면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투자자의 평균만큼은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나는 공부하기는 싫지만 주식은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ETF 이런 것들을 장기로 투자하는 것 적립식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적립식 투자요? 적립식 투자는 내가 적금 붙듯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로 시장 지수 종합주가 지수를 사면 꾸준히 돈을 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혜정 씨가 제 얘기를 듣고 2021년에 만났다고 해봐요 저를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3300이었거든요. 그러면 김현준이 ETF 사라고 했으니까 3300에 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21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30%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내 돈 모아는 돈이 30%가 날아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면 2100에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버려. 나 펀드 이제 안 해. 그러고 나면 이미 예를 들면 1억을 모았다 하면 3000만 원은 평생 손실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산다 하더라도 시장도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매달 지수가 높아도 100만 원 낮아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모아서 사면 매수하는 가격의 평균이 중간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이 올라도 조금 버는 거고 많이 떨어져도 내가 크게 부담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 시장 지수를 살 때는 나 이제 몰빵하고 잊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ETF가 그러니까 수익은 적게 이렇게 막 일반 종목처럼 막 이렇게 막 크게 나거나 한 방을 노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은행 예금보다도 더 높게 투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ETF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좀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요. 일반 주식이야 사실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업의 일종의 주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ETF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가치 낼 수익도 따라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처음에 이런 상품이 왜 개발이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왜 필요한 건지 어쨌든 이건 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자본으로다가 투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지수만 쫓아가게 만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에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펀드를 가지고 그 펀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ETF 형태로만 바꾼 거면 예를 들면 기자님이 그 펀드를 가입했을 때 직접 기자님의 돈이 회사로 들어가진 않죠. 하지만 펀드로 들어갔고 그 펀드 회사가 직접 기업한테 돈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면 각 개별 여러 종목의 2차전지 기업들한테 내가 투자한 돈이 골고루 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면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도 ETF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펀드 가입하려면 아주 귀찮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가야 되죠. 그렇죠. 신분 인증하고 계좌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 돈 이체해야 되죠. 서로 이만큼 써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ETF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주식 사듯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HTS에서 이 펀드 그냥 매수. 그런데 돈 필요해? 매도.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 펀드를 애초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펀드를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올 땐 기분이 좋죠. 가입할 때는. 그런데 환매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돈을 빼려고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또 팔아서 돈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또 팔아서 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금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ETF라고 하는 건 한 번 설정을 딱 해놓잖아요. 그럼 운용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고정이 돼 있고 기자님이 샀을 때 누군가가 팔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혜정 씨가 팔아야지만 되는 거고 기자님이 팔려고 할 땐 혜정 씨가 사줘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돈의 유출입이 없습니다. 누군가 팔아야만이 그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폐쇄형 펀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내가 잘했을 때 고객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내가 좀 못했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내 펀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ETF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스매치가 이거는 발생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임 펀드니 디스커버리 펀드니 요즘 사고 터졌던 그런 펀드들이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어려우실까 봐 설명을 해드리면 라임 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만들었다가 가입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돈을 막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 펀드를 팔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저 이제 펀드 판드매 할래요. 돈 주세요 하면 바로 돈을 주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는 돈을 못 준 거예요. 왜 못 줬냐 하면 펀드를 만들 때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투자해놓은 거는 일반 상장 주식이나 예금,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해놨으면 환매가 있으면 바로 팔아서 돌려주면 되는데 투자하는 자산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달이라든지 이런 데 고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달라고 할 때는 못 주는 그게 이제 환매 연기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한두 번이야 일어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이거를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실제로 운용하는 거는 전혀 유동성이 없는 자산으로만 투자를 해놨구나 해서 큰 문제가 된 게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죠. 그럼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펀드에 진짜 펀드 운용사들이 만드는, 파는 펀드에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아주 좋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그 펀드도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잘못하면 환매를 못 받는 그런 것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라임도 받고. 그렇죠. 장점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일반 펀드들, 일반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펀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임이랑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이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이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3억 원 이상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 내가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잘 알고 투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입해라. 너네 돈 많지? 그러니까 한 펀드에 3억이나 넣을 수 있는 거지? 해서 만든 게 이제 사모펀드거든요. 그 사모펀드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수익을 계속해서 노릴 수 있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고로한 위험성들이 조금 존재했던 거죠. 라임펀드나 그 펀드들이 사고가 터진 거는 처음에는 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그걸 1억 원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조금 좀 진입 장벽이 좀 쉬웠어.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돈 많이 벌어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왕창 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모펀드들이 정말 꿈들이나 하는 거다. 일반 코 묻은 돈이 들어갔다는 건 괜히 잘 모르고 그냥 당하니까 다시 올리자 해서 3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좀 취재를 해봐서 좀 압니다. 예전에 부자들이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는 그 책 내신 적 있잖아요.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든가요, 그러면? 부자들이 사는 주식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주식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산업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가지고 돈을 쉽게 버냐 어렵게 버냐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산업은 예를 들면 원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생산 설비도 많이 들여와야 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 산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산업은 아무런 원재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버는 그런 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을 나누어 봤을 때 꼭 우량주다, 대기업이다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은 돈 벌기가 상당히 쉽겠는데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뭐를 예를 많이 드냐면 청담동에 가면 음식점들이 요새 많거든요. 오너 셰프들이 하는 비싼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오너 셰프하고 그 청담동에 한창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한 군데에 좁은 주차장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인하고 특정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하고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오너 셰프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셰프. 당연히 오너 셰프죠. 주차장 관리는 별일 안 해도 되겠죠. 생각만 해봐도. 오너 셰프는 어릴 때부터 요리 공부해야 되죠. 무슨 이태리 가서 공부도 하고 와야 되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과를 얘기해 볼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과시장이랑 노량진상 갔다 와야 되죠. 재료 손질해야 되죠. 아침에 와가지고 직원들 조회해야 되죠. 업무 시작되면 요리해야 되죠. 끝나면 설거지해야 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인스타 마케팅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랑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여기에 조망만한 땅에 있어가지고 야, 너 이거 주차장이나 해. 너 머리도 나쁘지? 이거 해. 누가 더 돈을 쉽게 버냐는 거예요. 후자하겠네요. 주차장 관리는 그냥 오늘 좀 해볼까 하고 그냥 뭐 쓰레퍼 질질 긁고 나와가지고 머리도 안 감아도 됩니다. 슬리퍼. 네, 슬리퍼. 질질 긁고 나와가지고 그냥 돈만 받으면 끝이야. 그런데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에서 애초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스토랑은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주차장 관리는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기업이 상장된 게 우리나라 2천 개가 넘거든요. 아까 반도체도 있죠. 철강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커머스. 요새 뭐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나도 해볼까? 한번?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자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주식이고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는 업종이 그런 겁니다.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연구 개발도 별로 필요 없고 소비자들이 그런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뭔가 구매해야 되고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망해도 그러니까 크게 손실이 안 나는 그런 아이디어 산업에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잘 나가는 산업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케이팝 산업. 케이팝 산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걸 잘 돈을 벌려면 CD를 많이 만들어야 됐어요. 그렇죠.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런데 요새 누가 CD를 구매합니까? 팬들이나 구매하는 거죠. 그냥 서버에 올려놓으면 유튜브에서 돈을 알아서 벌어다 줘요. 멜론에서 알아서 벌어다 줘요.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해외 진출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외국 팬들이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요새 또 잘 나가는 산업들 중에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피부 미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한 번 피부 미용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 예뻐졌는데 아 이제 안 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계속. 반복구에. 평생 고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거죠. 물론 개발할 때는 어려웠지만 한 번 개발하고 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쉬운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도 유튜브 한다 하니까 분명히 뭔가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사용할 거란 말이죠. 방송국이. 그런데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한 번 손에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단축키도 내가 알고 여기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효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해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너네 한 달에 만 원이었는데 만 오천 원으로 올릴게 라고 했다고 해서 아 이제 다른 프로그램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쉽지 않지. 그냥 오천 원 올려주는 거예요. 욕은 나오겠지만은. 그렇죠. 아 이놈들 또 가격 올렸어 하지만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가 만 원짜리 제품을 팔다가 만 오천 원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직원을 더 뽑았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대단히 뭐 본사 공간을 늘렸을까요? 아니죠. 그냥 오천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 원짜리 만드는 데 원가가 오천 원 들어가고 있었다고 쳐보면 만 원 팔아서 오천 원 벌던 회사였죠. 그런데 만 오천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오천 원이 모두 다 고스란히 이익으로 떨어지잖아요. 만 원을 벌게 된다. 그럼 만 원을 벌게 된다. 이익이 두 배 된 거예요. 가격만 올림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전환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쓰다가 다른 쪽으로 못 넘어가게 막는 것. 심리적인 비용들. 그런 회사들을 실제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뭐 이렇게 아 기술력이 얘는 참 좋은 것 같아 라든지 미래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이런 거야 라든지 이런 거를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쉽게 투자합니다. 결국 트렌디한 종목을 좀 알아야겠네요.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게 돈이 되는 거군요. 트렌디. 그럼 요즘 트렌디한 건 너무 좀 저질인가 질문이? 아니요. 제가 요즘 약간 밑바닥이라서.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새 트렌디한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반려동물 상당히 트렌디하죠. 요새는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약간 쟤는 좀 이거. 맞아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격이 떨어져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렇죠. 가족이죠. 반려동물도 약간 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애기야. 내 동생이고 내 형동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한테 비싼 거 사주고 싶죠.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쉽게 쉽게 돈 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렇게 푸대로 해가지고 사료 그냥 아무나 먹어. 판동회사에서. 저희 애기 몸에 좋은 거. 유산균도 먹여야 되죠. 쟤한테 유산균도 먹여야 되죠. 그럼요. 유산균만 있나요? 다 먹입니다. 다 있어요. 개용 치킨도 있고요. 개용 피자 뭐 개 오마카세도 있어요 요새는. 맞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을래요 내가. 내가 욕먹을 것 같아서. 그건 욕먹는 거예요. 트렌드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되면서 반려동물에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기업한테 돈을 쉽게 말하면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러게. 그런 거고요. 뭐 요새 환경. 환경오염. 탈탄소.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는 종이컵을 안 써야 되겠어. 텀블러를 써야 되겠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 텀블러드 트렌드 안. 알겠습니다. 저 근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짧게. 짧게. 요즘 제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오니까 요즘 달러가 강세잖아요. 이럴 때 좀 달러를 사놔야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하고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세일 때는요.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가치는 정해져 있다고 하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김현준 대표 그리고 방송인 임혜정 씨였습니다. 홍상훈의 경제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